경기 양주의 태권도장에서 학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5살 아이가 결국 숨졌는데요. 유족 측이 가해자의 행보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아동의 유족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 A씨의 발언들에 진정성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는 울먹이며 너무 예뻐하는 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이런 말은 형량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사건 이후 태권도장을 보증금으로 올려 금매로 내놨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구속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는데요. 피해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